이 빨간 노트에는 제가 미래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그때 미래의 제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을 어디까지 감내할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겪을지 고민했던 시절인데요 당시에 제가 바뀐다면 미래 또한 바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바뀔 것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서 미래에 어디까지 날 용납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철학가에 가면 돈벌이와는 멀어질 것 같고 제도권과도 한참이나 멀어질 것 같은데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사는 일은 선택과 결과의 연속이지만 제 선택과 그 결과가 늘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단 요약해보자면 서른이 되었을 때 적어도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또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근근히 생계유지만 하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눈초리는 견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걸 용납 가능하고 내 꿈을 추구하고 있을 때 말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도 사고 그래야 덜 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2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근근히 살아도 괜찮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이때나 지금이나 저는 전자기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이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은 사람 구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겠죠 그러나 남의 눈초리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계만 근근히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사람 구실까지 할 생각을 한 것 보면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또 교육비에 월 30만 원 정도 지출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배우는 일을 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에서 자기 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이하게 소득의 3%를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흔에는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끔 보고 싶은 공연도 제일 산 좌석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무리해서 12개월 할부하면 지금 한 300만 원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전자기기 사는데 그런 전자기기를 사는데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른과 비슷합니다 다만 6시 이후 일해야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고 또 격한 노동 환경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영혼의 친구 한 명 한 둘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고민을 참 길게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뭔가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빨간 노트를 적을 때 용납할 수 없다고 본 그런 서른을 살았습니다 제가 서른 살 때 저는 제 밥벌이를 하지 못했어요 겨우 학부 졸업만 했을 뿐입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수능을 준비하고 바로 다시 철학과에 입학한 다음 3년 만에 졸업을 했을 때 나이가 서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안 됐던 겁니다 저는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없었어요 박벌이 하는 서른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퇴를 한다면 그 철학과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서른의 제 모습을 생각한 고민은 생각한 것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었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고 또 다 속한 제 부모의 짐이 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냥 판단을 유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저기 있고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는데 당장 그 길로 가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해본 거죠 지금 다시 보니까 방금 그 생각이 나네요 이 고민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던 건데 감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용납할 수 있는 서른 미래를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용납할 수 없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길로 가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길로 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